자, 22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 환경윤리, 어려워하는 문제죠. 갑니다. 인간은 통상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를 갖지 않는다. 자, 말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직접적으로 볼 때는 뭐야?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나에 대한 의무이다. 이거 누구야? 칸트죠, 칸트. 동물에 대한 의무는, 자연에 대한 의무는 결국에 나에 대한 의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내 인격을 위해서. 인간만이 아니라 일부 동물도 삶의 주체이다. 이거 보자마자, 삶의 주체 보자마자 떠올리셔야죠. 누굽니까? 레건이죠, 레건. 왜냐하면 그들도 다른 존재에 있고한 독립적으로 개별적 복지를 갖는다. 일부 동물은 뭘 말하는 거야? 생후 1년 이상 된 포유류를 얘기하는 거죠. 명, 인간은 생명공동체의 한 구성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활동으로만 설명되어 온 많은 역사적 사건들은 인간과 대지의 상호작용에 있다. 대지윤리 이야기하는 누구다? 레오폴드죠. 레오폴드. 자, 칸트는 무슨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레건은 무슨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 벤 다이어그램형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셋 다 입장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칸트와 레건과 레오폴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인간 이외의 존재에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다. 뭔가 칸트의 입장에서 맞아 보이지만. 여러분, 인간 중심주의자들도 어떤 생각을 해? 자연은 도구적 가치가 있다 그래요. 인간 중심주의에서도 뭐라 그래? 자연은 도구적 가치가 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적 가치가 있다고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이외의 존재에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다. 아니, 자연의 도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요. 칸트 입장에서 일단 나가립니다. 나머지 볼 것도 없고. 그래서 간만에 입장 될 수가 없고요. 자, 니은. 니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은 동물 종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실천해야 된다. 동물 종. 여러분, 동물 종이라는 것은 어떤 그 동물의 종류를 말하는 거죠. 동물의 종류를 말하는 건데. 그 종류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실천하는 겁니까? 종류에 대한? 아니, 레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개체론이에요. 개체론.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삶의 주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동물 종. 종에 대해서 직접적 의무를 실천하는 거야? 아니. 그, 그, 저기 뭐야. 일부 동물들, 그 하나하나가 삶의 주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동물 종에 대한 무슨 직접적 의무를 실천한다? 아닙니다. 개체론이에요, 기본적으로. 동물 하나하나. 걔네 하나하나가 삶의 주체냐 아니냐. 그래서 삶의 주체라면 걔네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우리 그들에 대해서 직접적 의무를 지니어야 된다는 것이지 동물 종에 대해서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무를 지는 거죠. 일부 동물들, 생후 1년 이상 된 포유류 정도 되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어느 정도 최소한의 지능이 있는 그 개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무를 갖는 것이지 종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게 아닙니다. 자, 디귿. 인간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병만의 입장이냐는 건데 자, 칸트는 아니죠.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자입니다. 인간만 도덕적으로 존중하는 것이고 레거는 일부 동물들, 생후 1년 이상 된 포유류 정도 되는 애들까지고 레오폴드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하죠.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존중하니까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당연히 존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리을. 자,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권리를 지닐 수 있다. 칸트는 아니죠.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 인간만 권리를 가지죠. 레거는 삶의 주체인 동물들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자, 레오폴드는 인간만 아니라 뭐야, 인간을 벗어나 이 생태계 자체도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동물도 권리를 지닌 존재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레건과 레오폴드 둘의 공통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